진짜 덥다. 진짜 덥다. 지금 긴장해서 배고픈 분은 아직, 아직은... 지금 이름보다 기억이 오겠다. 저도. 남자분들이 다 기억이 안 나요. 성함들이 다 기억이 안 나요. 저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나세요? 한 명은 어디서? 박선준 님이잖아요. 승... 승 뭐였던 것 같아요. 지훈이. 야, 쟤 현실적이다. 지훈이. 제일 먼저 음식 준비했어요? 아니, 딱 너무 좋아하니까. 아, 커피 버터. 집 주인인 것 같은데? 펜션 주인이야? 아니야, 센스 있어. 얼음 깨신다. 얼음나들일까? 지금 딱 더울 시간 아니다. 아, 우와. 집에서 제가 항상 차를 자주 끓여 마셔가지고. 오, 되게 많다. 이거 장기자랑이죠? 장기자랑의 집. 아, 이게 장기자랑이에요? 노래 부를 자신이 없어서. 이거 진짜 장기자랑이에요. 이런 장기는 처음 보네요, 진짜. 제 이름은 현재훈이고요. 나이는 29입니다. 아홉이고.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복수 전공해서 졸업했고요. 그리고 지금은 S전자의 해외 영업 마케팅 직으로 입사를 해서 미래의 주력 제품이 될 것들을 발굴하고 전략을 세우는 부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배우자는 되게 성격적으로 저랑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, 진짜.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.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.